밤시간은 그 금전운 충전의 그 아주 유리한 시간입니다. 한때 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그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. 인생의 그 막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필사적으로 또 노력을 했지만은 그녀는 그 벽을 점체 그 넘지 못했습니다. 그녀는 그 모든 희망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. 그녀는 그 매일 밤 이 돈복의 풍요의 그 시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풍요의 바다를 그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. 밤시간 그녀는 그 눈을 감고 그 넓은 그 바다에서 그 황금색 물고기가 그 요요히 그 헤엄치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. 황금 물고기는 풍요의 그 상징입니다. 그녀의 그 재정적 목표하고 꿈을 상징을 합니다. 바다의 그 투명한 물은 금전운을 또 암시하기에 충분하죠. 그녀는 그 바다의 모든 그 세부사항을 그 상상을 하면서 매일 밤 금전운의 그 충전 시간에 눈을 감고 이 풍요의 바다에서 황금 물고기를 떠올리게 됩니다. 이 황금 물고기들이 그 헤엄치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녀가 그 눈을 감고 이 황금 물고기를 그 떠올릴 때 그녀는 이 세상에서 또 가장 풍요로운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과 또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. 이렇게 그녀가 그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바다를 상상한 후에 그녀의 그 경제적인 환경 또 재정적인 그런 환경이 점차적으로 그 조금씩 트이는 걸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녀는 그 체감할 정도로 그녀의 그 경제 상황이 크게 그 개선되었습니다. 우리가 그 밤 시간에 그 풍요의 바다 풍요의 그 시각화 돈복의 그 시각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밤 시간은 그 금전운 충전에 아주 유리한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밤에 주무시기 전에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에 그 1초도 좋고 2초도 좋습니다. 풍요의 그 바다에서 요요의 그 헤엄치는 그 황금 물고기를 밤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잠자기 직전에 해주는 이런 시각화는 돈복을 더욱 크게 또 이끌어줍니다.